안녕하세요. 킨더뮤직코리아 남승현 소장입니다. 우리 아이가 음악만 나오면 실룩실룩 엉덩이를 흔들고 또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음악성이 있나? 음악성은 어떻게 테스트하지? 좀 궁금하셨던 부모님들께 오늘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.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음악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? 사실 음악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감이나 리듬감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리듬감 같은 것들은 눈에 띄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미 굉장히 어린 월령 때에도 어머님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일단 뱃속에서 이미 리듬감을 타고나요. 왜 타고나냐면 엄마 뱃속에 9개월 열흘 동안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 궁 궁 궁 궁 하는 어떤 북소리와 같은 그런 울림을 계속 듣고 자란답니다.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바로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예요. 규칙적으로 이렇게 궁 궁 궁 궁 울리는 그런 소리들을 엄마 뱃속에서 듣고 9개월 열흘 동안 리듬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리듬감을 좀 타고날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고정박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의 가장 기본이 고정적으로 흐르는 박 스테디빗이라고 하는데 이 스테디빗에 대한 기본 감각을 아이들은 이미 출생하면서 타고나요.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직 신체가 완전히 이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아직 표현을 하지는 못한답니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엄마가 음악 틀어주고 뭔가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거 느끼고 있다가 한 어느 순간 갑자기 어머님들이 어? 우리 애 너무 음악성 있는 거 아니야? 간혹 또 음악을 전공하신 어머님들은 어? 쟤가 뭔가 음악 신동인가? 음악을 시켜야 되나? 전공시켜야 되나? 이런 고민에 빠지는 순간이 있어요. 그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 아이 한 7개월 쯤에 짚고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쯤에 어느 날 갑자기 계속 틀어줬던 음악인데 그 음악에 맞추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을 하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어? 이상하게? 막 박이 느껴지는 음악에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고 또 좀 부드러운 레가토 음악에는 이렇게 옆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또 움직여주기도 해요. 그런 걸 보면서 어머님들이 사실 깜짝 놀라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미 엄마 뱃속에서 이런 리듬감을 타고났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은 모두 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. 그래서 너무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미 가지고 태어난 리듬감으로 아이들이 그때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어? 그렇다면 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할까? 보시면 사실은 은감보다는 리듬감이 조금 더 먼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. 더 훨씬 리듬 자극을 뱃속에서 많이 받고 자라기 때문에 보통 지금 두 돌 전후에 아이들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은 지금 바로 우리 아이들의 리듬감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엄밀히 말하면 사실 한 18개월 정도의 아이들은요. 어떤 능력이 있냐면 18개월이 넘어서면 아이들은 고정적으로 박을 연주할 수 있어요. 어떤 것인가 이용해서 아이들이 연주하기 가장 쉬운 악기는 바로 드럼이거든요. 보통 이렇게 두드리는 드럼은 아이들이 거의 자기 신체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의 기본 조작에서 그냥 이렇게 뭐만 이렇게 이렇게 그 밑에 있어서 소리가 나는 정도의 조작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드럼이고 또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와도 가장 비슷한 소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끄럽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는 악기가 바로 드럼이거든요. 만약에 아이 앞에 드럼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이렇게 플라스틱 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이렇게 뒤집어서 아이 앞에 놔주고 음악 좋아하는 동요를 막 틀어주세요. 틀어줬는데 아이가 물론 좀 리드를 해주셔야 돼요. 갑자기 천재처럼 확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엄마가 같이 좀 이렇게 리드를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정적인 박으로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고정 박으로 계속 꾸준히 연주를 한다면 우리 아이는 굉장히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리듬을 표현하고 있는 거랍니다. 자 우리 아이의 리듬 표현을 한번 좀 체크할 수 있는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악기들 중에는 이런 그 에그 쉐이커 같은 것들 에그 쉐이커는 집에서도 어머님들이 요구르트 병에 이제 알갱이 같은 것들 쌀이나 콩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악기죠. 또는 이런 벨 같은 악기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냥 막 흔들지 말고 공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고정 박을 연주할 수 있도록 조금 이끌어 주시고 아이가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연주할 수 있다면 우리 18개월에는 굉장히 적당한 리듬감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한 13개월 또는 한 15개월 정도 됐는데도 고정 박 연주를 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리듬 감각이 좋다. 또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발달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한 24개월 또는 심지어 한 30개월 정도 됐는데도 엄마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좀 이끌어 주면서 함께 연주를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제 이거 뭐 성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정적인 박을 잘 못 맞추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아이가 리듬적인 감각이 아직은 조금 덜 발달되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자 뭐 이게 절대적이라서 계속 우리 아이는 리듬감이 없는 아이로 크거나 뭐 지금 굉장히 리듬감이 발달되어 있어서 막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한 음악성을 막 발휘하면서 큰다고는 단정 지울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다만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음악적 자극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는 데는 좋은 척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음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음감은 리듬감보다는 조금 더디게 발달은 하지만 아이들이 이미 태어날 때 고음과 저음에 대한 감각들은 조금 가지고 태어나요. 왜냐하면 이미 뱃속에서 아 우리 아기 예뻐 잘 잤니 하는 엄마의 높은 약간 고음의 사운드와 아빠의 소리 오 아빠야 하는 좀 낮은 소리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거든요. 그래서 약간 고음과 저음에 대한 구분 같은 것들은 이미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 음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또 소리로 표현했을 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. 정확하게 귀로 인식하고 또 인지해서 그것들을 모방해서 정확하게 그 음 높이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런 감각들은 마치 리듬감이 한 18개월 정도에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음에 대한 감각들은 36개월 정도에 완성이 된답니다. 그래서 그 이전의 아이들은 일단 소리를 듣기는 들어요. 그런데 모방을 할 때 정확한 음으로 모방을 하지 못해요. 예를 들어서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렇게 들었어도 아이는 일단 언어 발달도 덜 돼서 발음도 부정확하긴 하겠죠.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높은 음에서는 올라가는 음에서 또 아이는 소리를 높이고 또 내려가는 음에서는 소리를 또 낮춰요. 다만 정확한 높이를 맞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음의 윤곽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기다. 보통 18개월부터 36개월 정도는 그런 시기예요. 한 3살, 4살 정도 아이들 그런데 막 이때 아이들한테 어? 너는 음이 틀렸어. 그게 아니라 한 집에 있어. 이렇게는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는 시기예요. 그런데 36개월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4세 후반에서 5세 정도 되는 만 3세 이후의 시기에는 아이들이 비교적 정확한 피치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시기랍니다.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정확한 음으로 노래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도해도 괜찮은 시기이고요. 또 그런 부분을 되게 즐거워하는 시기이기도 해요. 아, 그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요. 비록 음은 못 맞추지만 리듬은 되게 정확하게 맞추는 편이고요. 또 노래 부르는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흥얼흥얼한다면 엄마가 더 박수 쳐주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요. 물론 36개월 이후 시기에도 그런 것들 플러스, 알파로 아이들이 정확하게 또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또 지도해주시면 굉장히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아이들이 고정적인 박으로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18개월부터다. 그 전에는 아이들의 그런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엄마가 함께 이렇게 좀 자극을 해주면서 리드해주고 또는 몸을 통통통통 이렇게 쳐주면서 몸 자체로 고정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음성발달, 또 음감에 대해서는 보통 36개월이 넘는 시기 정도부터 아이들이 정확한 음으로 노래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전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음악적인 표현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음악 재능적으로 조금 빠른가 조금 느린가 이런 자극을 좀 더 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참 재미있죠. 아이들 노래할 때 보면요. 리듬감이 먼저 발달되어 있어서요. 리듬을 빨리 인지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노래를 들을 때 아주 재미있는 양상이 나타나요.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이 토마토라는 동요 있죠. 이런 노래를 만약에 아이들이 듣잖아요. 그러면 노래 가사도 정확히 안 들리고 음도 정확히 캐치를 못해요. 근데 이러면서 뭔가 음의 어떤 프레이즈 그 악구의 끝부분에 몸 부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고기는 어떻게 그 포인트는 알아서 이렇게 꺼어 빠아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. 그런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리듬감이 좀 더 먼저 발달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원인을 또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조금 기본적인 개념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 우리 아이들 지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. 우리 아이들이 음악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. 사실은 그 무엇보다 좋은 거는 엄마 아빠와 즐겁게 음악과 함께 교감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.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소리 자극에 의해서 뇌가 정말 많이 자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소리와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몸을 움직이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활동들을 또 뭐 좀 구조화되게 아이랑 해줄수록 아이에게 훨씬 더 즐거움도 주고 또 음악적인 자극 그리고 다른 뇌발떼까지 함께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즐거운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또 신경 많이 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